푸딩! 덥다! 왜 혼자 아이스크림 먹어? 왜? 이거 내가 오다가 산 거야. 내놔. 아, 잘 됐어. 죽게. 여기. 아니야, 미안해. 괜찮아. 푸딩! 아니 요즘 날씨가 되게 덥잖아, 그치?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하루에 아이스크림 몇 개씩은 먹어줘야 돼. 굉장히 죽여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래서 여름휴가 갈까 한데? 진짜? 여름휴가? Tower of L EZ 알지? 오, 맞아. 거기에 썸머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야. 우와, 우와! 썸머 업데이트? 굉장히 멋진 무인도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 거기서 열심히 휴가를 보내보는 거야. 잠깐만. 왜? 그럼 우리 물놀이도 하는 거야? 그러게, 맞네. 오빠. 응. 보여줘. 나의 운동의 결실을 보여줘? 어, 며칠 전부터 막. 푸딩? 나 운동했는데? 내 복권 좀 보여줄까? 옷 좀 갈아입고 올게 기다려봐. 아, 없는 거 뻔해. 기대 안 할래. 띵. 오빠? 나 나간다. 아, 정말. 복권이 있겠어? 푸딩. 오! 어때? 아니, 오빠? 아니면, 이rzy 어디서 빨래해도 되겠어. 에러가. 빨래? 하트 뿅뿅. 이제 안 rasa 빨리 해. Smil Use HolderVE ㅇ!! 아, 돌덩이 같아. 푸쇅on. revengerаботz 한미 rasp 푸쉬웅이 준비할 거 없어? 기다려봐. 알겠어. 상어 튜브를 샀어. 어때? 튜브 너무 예뻐. 조스야? 거기서! 흐딩이 여름휴가 간다니까 엄청 신났구나. 진짜. 멜론도 때문에 못 갔는데 여기서라도 가니까 너무 좋아. 거기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있는 거야? 어? 무슨 일? 아니야, 우리 즐겁게 놀다 오자. 소상해. 자, 가자! 가자! 물놀이하러 가자! 안녕! 정공 정공! 여기가 타워 오브 엘 이즰데 되게 많이 바뀌었지. 어? 진짜 뭔가 여름처럼 바뀐 거 같아. 시원한 색깔로 변했어. 그치? 여기 보면은 로스트 아일랜드 썬러 이벤트. 맵이 있는데. 잃어버린 솜? 가짜 푸딩. 우와! 무인도야? 응. 우리 휴가 어디야? 물놀이 어디서 왔는데? 일로 와봐. 물놀이 하고 싶어. 여기 물가가 있네, 응. 물놀이! 오빠 나 물놀이 하고 할게. 나 괜찮았어, 오빠. 나한테. 여기 아무래도 물놀이 하는 곳이 아닌가봐. 우리 물놀이 어디서 해? 아... 놀고 싶단 말이야, 물놀이! 미안해... 오빠! 저기는 수영도 못하고! 난 로봇스 어떻게 할 거야? 난 물놀이 하라고 했단 말이야! 미안해. 내가 로봇스 값을 지불하고 될까? 어, 뭐야! 오빠! 여기 그게 뚫리는데? 이게 뭐야? 아니, 우리 비밀의 상소를 찾은 것 같아. 새로운 모험? 들어가보자. 푸딩! 우리 물놀이도 못하게 되는데 여기나 탐험해볼까? 미안해. 나 혼자 갈게. 더워! 아, 오빠! 나 살이 이는 것 같아! 아니, 물놀이 시원한 물놀이 하러 왔더니 무슨 용암구 여기도 꽤 됐어! 나 탔어! 오빠, 왜 이렇게 탔어? 나 썬텐 좀 했어. 오빠, 잠깐만, 나 배고파. 오빠, 맛있는 거 있네? 뭔데? 초콜릿 볶음? 초콜릿 볶음! 우리 용암이나 탐험하자. 네? 아니 오빠, 여기 너무 뜨거워. 여기 무슨 빨간 선이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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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마. 마지막! 당신이 빨간 선을 넘으면 그것은 아주 위험하대. 밟아볼까? 어, 밟아볼자. 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와! 아니야! 밑에 용암이 들어와! 밑에 용암이! 죽었어? 어... 예, 올라온다, 올라온다! 알겠어! 죽었어? 아니? 또 죽었냔 뭐 또 죽어? 나 지금 죽어보는건데 명세계 푸딩이가 벌써 한 3번은 죽었더라고 아 그래? 아 뜨거워 빨리 와 푸딩 죽었어? 아니 아래 밑에 봐봐 용암이 엄청 빨리 올라오고 있어 괜찮아 나는 타쿠르 고수라서 이 정도는 안 죽는다고 어? 여기 뭐가 생겼다 가자 밀고 가야돼 진짜? 버튼 눌러 버튼 눌러 스쯧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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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보라색 다리가 생겼네 우와 이거 풍차같애 깅끄깅끄빙글 돌아가는 풍기 짱구이?? 짱구이!! 아예하루 여기 흔들고 욕심해 어? 죽었어? 아니네? 아니 그런 시간이 없지 않아? 어? 어? 공통차게비 돌아갑니다 공통차길 너무 어려워 죽었어? 아니? 울어 죽었냐고 왜 자꾸 울어봐 내가 푸딩이가 자꾸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래 여기 그냥 점프해서 오면 돼 그 다음에 앞으로 가다가 점프 좋았어 잘 피해서 가다가 여기서 점프하고 앞으로 점프하면서 계속 진행해줘 슈욱 슈욱 어? X부터 나왔다 슈욱 자 다음에 여기서 파란색 버튼을 눌러줘야 돼 어? 뭐야? 시간초 생겼잖아 그럼 여기 길이 생기거든? 떨어졌어? 아니네 어? 20몇초 20.. 아 10몇초야 17 빨리와 여긴가? 여기 떨어지는 발판 조심하고 다시 이리로 가서 버튼 누르고 또 내려가야 돼 어? 진짜? 어떡해 오빠 바로 아래 용암이 있어 나ên 썩어던 근데 당분ivamente 난 무석다 여기 진정 여기 투명이다 투명이라서 투명해줄게iram 어? 어? 진짜 압도 안 맞지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안돼! 아! 저기요? 오빠! 내 얼굴 왜 이래? 야 잠깐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빨간색 액 하면서! 아니 어쩐지 올라가는데 계속 내 몸에서 맛있는 돼지고기 생겼어 푸딩 우리 살아남을 수 있겠지? 아니 오빠 바로 아래! 안돼! 푸딩 여기 빨간색이 데이면 안돼! 조심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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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을 못 하겠어! 앞에 밑에 보니까! 앞에 밑에 보니까! 우리 이번에는 반식 깨자! 알았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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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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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딩 안돼! 푸딩 돼지고기 됐어! 어... 푸딩! 오빠~~ 얼른 와! 빨리 와 오빠 조금만 기다려 나는 푸딩을 믿어 할 수 있어 마음 편하게 가죠 죽어도 돼? 죽으면 안돼 하하하 나 못 가겠어 아니아니야 못 가겠어 푸딩 죽어도 돼 푸딩 죽어도 괜찮아 정말이지? 괜찮아 진짜 많이 화낼 거니까 괜찮아 아하하하하 우와아! 우와아! 푸닝! 아아아아! 근데 이상한 게 있어. 근데? 푸닝이 왜 더 까매졌어. 내 몸이 새까맣게 따버렸어. 아아 어떡해. 아까 맛있는 냄새였는데 이제 탄내 나. 뽀비 뽀비. 자 이제 우리 끝까지 한 번 깨볼까? 어차피 여기 용암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가는 길 보면서 따라오면 돼. 자 여기 떨어지는 블럭이거든? 내가 먼저 가는 거 보여줄게. 우와 잘했어. 여기? 여기? 그다음에 사이로 들어가야 되네? 와 여기서rac신 못 떨어지면 안 돼. 나 여기야. humanity. humanity. 와아Black. 도착 uit uit at which of our waiting list. 우리 같이 꼬리지점에 들어가볼까? 셋! 하! 와! 띠치 얻었어! 띠치 띠치! 띵! 우리 여름휴가가 최악이었잖아. 진짜! 내 배고피보고... 그래서 우리 내일 같이 에버랜드 갈래? 우와! 내일 에버랜드 가는 거야? 오! 자! 그럼 오늘은 후딩이와 함께 저기 저 높은 용암산을 탈출해봤고요. 여기 타워옵에 리지에 재밌는 오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짚빠! 놈봐! 근데 놀러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처럼 다 까맣게 타면 어떡해? 그걸 노린 거잖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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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